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룰미너스 140을 찍었는데 135개는 안 찍었네요 아 아 어마무시하게 안 찍었네요 아 수공은 몇입니까 167만인가요 아 버프 받은게 한참 많나보다 어떻게 167만이면 한 60만 날라겠네요 아 그렇구요 템은 우리 울테디딜 아 이것도 안돌렸구나 연구무셨터 울테딜프 펜턴트 무기 벨트 신발 함보루 눈장식 피노키오코 블루크로스 헷 하프이어리 월묘 견자 블루와이체스 망토는 보조무기 어 소레븐 핑크빈쇼트 펜턴트는 모자 벨트 장가 자수정기고리 가죽세트 월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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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한번 자랑하고 봐 아 이 핑크빈쇼트는 완작에 되어 있습니다 힘이 26 덱 22 인트 24 럭 16 032 마력 20세가 오른 아이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냥터는 사냥터가 맨날 똑같아가지고 아 이렇게 됩니다 이번엔 좀 오래했던거 한 85까지 했던거 같은데 아 이번에는 요거 없었어요 요렇게 요렇게 아 이렇게 했구요 뭐 딱 좀 어려운거 없었어요 요새는 그냥 딱히 뭐 어려운거 같고 딱히 뭐 하다보니 불편한건 없고 뭐 그렇습니다 영상 이거 소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